Thank you for ordering our new product, the DMG R5000 우리의 새로운 제품, 본격이지 DMG R5000을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e are very excited about this development and know you are able to receive your order 우리는 매우 기쁩니다 멋지게 표현하면 매우 고무되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것의 발전에 있어 발전에 대해서 좀 개성된 성능이 향상된 제품이겠지 새로운 프로덕트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도 아주 신나고 그리고 이런 걸 아는 것도 신나는 일이다 그래서 접속사에 대해서 생각될지 자 당신이 이 이것으로는 뭔 뜻이야? 갈망하다 간절히 엄마 하고 싶다 갈망하다 당신이 주문한 제품을 받기를 갈망한다 열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도 참 우리에게 기쁜 일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Because we want to make sure that the DMG R5000 is fully tested to assure the highest possible quality 왜냐하면 우리는 확실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GNG R5000이 뒤에서부터 볼까? 최고의 가능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GNG R5000이 완전히 다 테스트 되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We have delayed the final production date for 3 weeks 우리는 최종 생산일을 3주 동안 연기했다 3주 후에나 제품 생산에 들어간다는 소리 Our commitment to quality sometimes depends that We bite the bullet and make tough decisions 자 우리의 헌신, 노력 이런 뜻이겠죠 여기서 보면 그냥 집념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집념 품질에 대한 우리의 집념은 때때로 요구한다 우리가 Bite the bullet 나오지? 밑에 어려움을 감내해 내는 것 감내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힘든 결정을 할 것을 요구한다 자, in the end 결국 We know that It is our reputation for providing our consumers with the best in diagnostic technology that keeps them coming back to us year after year 자, 우리는 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평판이라는 것 우리의 명성이라는 것을 For providing, 제공하는 것이 자, 우리 소비자들에게 여기서는 이제 Provide a with you 최고의 진단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명성이라는 것을 안다 자, 그리고 자, 이 진단 기술은 자, keep them coming 계속해서 그들이 coming back to us 우리에게 해마다 되돌아올 수 있게 하는 이 진단 기술 최고의 진단 기술을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의 평판이고 명성이라는 것을 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품질에 집착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 때 우리 고객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We will inform you immediately over any further its changes to this scheduled release date 자, 우리는 알려줄 것이다 자, inform a 5급이야 이것도 즉시 여러분에게 나중에 일어나는 변동 사항을 알려줄 것이다 당연히 이 예정된 출시일에 대한 변동 사항을 알려줄 것이다 자, if we have questions or concerns please call me directly 자, 만약 여러분이 어떤 질문이나 관심사항이 있다면 나에게 즉시 전화해줘 음 3번 3번이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주문한 물건을 3주 후에나 배송하겠다 이랬듯이